5-1번 버스가 잠시 후 부착할 예정입니다 2번 정리자는 물류센터 상거래입니다 수지이스트파크입니다 초인마을 하미국림 동아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리자는 수지중학교입니다 2번 정리자는 수지고등학교 3성4차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리자는 동문아파트 한성2차아파트 동거아파트입니다 2번 정리자는 한성1차원 권영아파트 한국 한성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리자는 수지구촌 직직직직직은 담당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번역은 독독독독청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2번역은 정상정자 정상자자역입니다 공단상열차로 갈아다시기 합니다 트랜스퍼트 동전아이 지금 수원 수원에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번역은 위금 2동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2번역은 대우기축전 반복대리실문은 왼쪽입니다 2번역은 고전 구성 신발 주흥 용인 경전철로 풍발 청렴 경통 방포메 매견본스 수원시장 매매매매매결 마지막 수원 1호선으로 갈아다시오 덤북 호남 전라 장암산 생활 도금하고 무리로 열차를 2번역은 풍풍풍자 풍풍자 풍풍자 2번역은 시청용인대 2번역은 시청용인대 역입니다 내리실문 2번역은 명명실대명실대력입니다 4번역은 인양당 다음역은 운동장 통통당당 내력입니다 2번역은 고든 복종동전 역입니다 2번역은 중창역인 전대 에버랜드 에버빈드 역입니다 4번역은 복종비실문 고든 운동장 통당당 내리밀 양당 명명실대 시청용인대 대기 당가 초당 동대 어정 취소 취소 강남 대역 이벌역은 동찬력 류 류 류 류 류 류 류 이 열차는 방방방교 경기대행 열차입니다 2번역은 동찬뿐 지구정 내리실문 왼쪽입니다 2번역은 상도 창창한 창현 광교 중환역입니다 2번역은 광교 경기대 역입니다 내리실대행은 잊으신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